오늘은요 닭찜을 할거에요 닭찜을 양배추 닭찜을 하는데요 닭찜하고 김밥을 어제 김밥을 했는데 너무 가족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침에 어제 남은 재료에다가 닭찜을 닭찜하고 같이 닭찜을 하려고 닭찜을 일단 녹말가루에다가 약간 묻혀가지고 튀김은 좋지만 그냥 가볍게 기름 둘러가지고 기름에다가 노릇으로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소스 넣고 이 야채들 넣어서 같이 졸일거에요 찜으로 할거에요 거기다 김밥은 어제 먹고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가족이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김밥을 좀 또 싸는 중이에요 그래서 닭찜하고 김밥에 곁들여서 오늘 먹으려고 해요 닭찜은 바싹하게 노릿하게 굽게 해서 녹말가루를 좀 입혔어요 닭을 저기 녹말가루를 입혀놓고 그리고 이제 자색양파하고 먹이버섯 양배추 또 자색고구마 또 당근 감자를 돌려깎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밥에 닭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맛있겠죠? 닭찜 할거에요 오늘 아까